아 물이 튀어서 젖는거지 세차 안에서 되겠다 세차 안에서 될거 같애 시멘트 발란거 그거 다 없어질거 같애 adalah 그에 아는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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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진짜 예쁘네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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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산 위에 또 행하다 이 비구름이 또 용덕 건너는 데 있는 거 아니야? 아 불형계곡 건널 때는 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많아가지고 거기는 아 불형계곡 건너는 데 있는 거 아니야 하도 높은 지대다 보니까 여기가 아 물 찌는거 봐 큰 차지 나갈까 나한테 다 넘어온다 이쪽으로 물이 그래도 두로는 깨끗해졌네 확실히 흙이나 이런건 없네 이래가 마르면 진짜 달리기 좋죠 두바이들은 이야 뒷바퀴는 진짜 많이 밀린다 지금 아마 녹이 있어가지고 녹 닦고 있을거야 아마 뒷바퀴가 아 현지음비인가 보다 이게 아 현지음비도 나오구나 아 현지음비는 아니겠네 아 킬로미터 순가 보다 이거 아 이거 뭐지 도대체 뭔가 모르겠네 아 뒷바퀴 너무 밀리잖아 뭔가 모르겠다 엔진 온도를 해 놓는게 최고다 노란색에 손뼤 cer함이 진행된다 다음은 장면을 여úlia 아멘 태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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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를 달리고 있네요 야 내가 태백을 다시 올 줄 알 태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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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구청 모토캠핑 갔다 가나 보다 경고장에서 모토캠핑을 담아서 아멘 단이 비 안 온 지역에 가보고 싶다 졸린다 큰일났다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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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답답해 죽는다 저 앞에 아는 차 아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구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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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终 positioning 가다가 거기 빠져봤구나 안전 공단 같 piss 있거든 고원 거기에 마을 뒤가 빈이 가면 폭포가 생겨 거기 아마 오늘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못 봤거든요 제가 비가 안 내려서 와 뒷발 장난 아니다 야 차가 병원 날은 차네요 아 아 아 아 아